오레가노 왕왕왕왕왕왕왕 여러분 안녕하세요. 냠냠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소 곁간과 간과 등골 그리고 찬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죠?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 고소하고 좋습니다 너무 맛있어 맛있게 먹기 이건 진짜 맛있다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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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미끄러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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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하네요 오..미끄러워요 진짜 달다 와우 오징어 볶음밥 초콜릿 끝! 무낙 Therefore, 단지 맛은 소스에 식혀요 소스는 좀 더 많이 먹어요 고소해서 한 번 더 먹으면 더 맛있어요 우유가 너무 좋아요 그냥 또 먹으면 더 맛있어요 아삭아삭해서 맘에 뱃게 보이네요 너무 맛있어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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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은 간 옆에 붙어있었는데 확실히 그냥 간 보다 격 간이 살짝 덜 달아요 그냥 간이 훨씬 더 달고 맛있습니다 갓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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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고구마 오늘 제가 격간을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겉에 막이 일반 간 보다 더 두꺼운 것 같아요 통으로 뜯어먹으려니까 살짝 힘든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간이 조금 더 식감이 오도독하고 끝맛에 단맛도 정말 최고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